이곳은 인제 빙어축제장입니다. 꽁꽁은 넓은 빙어호에서는 빙어낚시, 얼음살매, 얼음오토바이트를 처음 할 수 있고요. 낭만 쉼터에 있는 청춘다방과 낭만교실에서 추후에 젖어볼 수도 있어요. 특산 판매관에서는 인제의 특산물을 맛보고 구입할 수도 있답니다. 여기 너무 미터러워서 쌀파를 두고 이동을 하는데요. 촬영하기 좋은 조이었습니다. 거의 5시 2분에서 5시 4분이 Jáeau Madrid наконец em аккуran. 인터넷에서 신맛이 wit Mariah 소화ㅂ 와ㅂㅏㅏ어어 że roz 어 올라가 무서워 무서워 한번 더 찍어가지고 두세워요 그만할래요 이게 어둠에 갔다가 산에 갔다가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아르곤이라는 거예요? 수륭양영 아르곤 근데 수륭양영이면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에 가고 땅에 뭐 만들어져요 아우, 재단하다 그래서 배 깔아 앉아도 배처럼 가요 근데 이건 겨울에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 겨울에는 비고 축제니까 요가 돼요 그러니까 이 차는? 네, 사계절에 가요 내 가슴에 문신처럼 박힌 우리의 사랑이 아무 때마다 지워지지 않아 남준 사장천들아 상놀이 네 앞에 나가 네 수사 들었으니까 여기 가서 문을 한 번 끓여봐요 여기가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시고 재배하신 우리 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개시 좀 하나 해주세요, 사장님 아이콥테이 까야 되잖아 안 까주세요 이거 너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콥테이 다 뜯어낸 거예요 쌍마차 여기서 데리신 거예요? 아, 저 그렇죠 이거 총이죠 열한 가지 약소 중에 여기에 술마지가 나와요 이거 주시면 이것도 같이 아이콥테이 빠져장닌 – 한글자막 by 한효주